소금 장수가 맛본 외딴 산골 남의 떡 옛날 어느 산골의 작은 초가집에 달란하게 살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산에는 양반집 자손이었지만 가세가 기울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남은 재물을 모두 정리하여 산속 깊이 들어와 부인과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오붓하게 살고 있었어요. 인적이 드문 산속의 젊은 부부가 밭을 일구고 살다 보니 해가 지고 나면 긴긴 밤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하루는 그날도 어김없이 바깥일을 마치고 들어와 부부는 몸을 청결하게 단장하고 밤이 오면 어김없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땅거미가 질 무렵이 되자 지나가던 소금 장수 하나가 찾아와 하룻밤 묵어가길 청하였어요. 이에 주인 사내는 한참 마음이 동해 있던 터라 낯선 소금 장수를 집에 들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부부의 집은 단칸방을 얇은 벽 하나를 두고 안방과 사랑방으로 나누어 구분은 해놓았지만 사실 단칸방이나 다름이 없어 손님을 재우게 되면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혈기왕성한 한창 나이의 사내인지라 하루도 그냥 넘기고 싶은 마음이 없던 주인은 대충 둘러대 소금 장수를 보내고 싶어졌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집은 집이자가 방이 좁은 데다가 아래 위체가 붙어 있으며 우리 부부만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을 재워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다른 곳을 알아보시지요. 그러나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칠대로 지친 소금 장수는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잠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애절한 표정으로 다시 간청하였어요. 보아하니 양반이신 것 같은데 나 역시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이라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산속에서 밤을 맞이하였으니 이제 어디로 가서 잠자리를 구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박절하게 거절하여 나를 내치시는 일은 이 야심하고 무서운 밤에 호랑이를 비롯한 들짐승에게 잡혀먹히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인데 너무 냉정한 처사가 아닙니까? 더도 말고 딱 하룻밤만 날이 밝을 때까지만 재워주십시오. 이처럼 소금 장수가 애타게 간청하니 주인사네는 차마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소금 장수를 재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다면 하룻밤만이 옳시다. 나와 함께 사랑방에서 잠을 청하시오. 소금 장수를 사랑방에 들여보내 놓고 사네는 아내와 안방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아내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하였어요. 부인, 내가 요즘 갑자기 송편이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소. 오늘 밤에 송편 좀 만들어 함께 먹는 것이 어떻겠소? 아내는 사랑방을 슬쩍 가리키며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사랑방에 소금 장수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서방님과 한방에서 자고 있을 것이온데 어찌 우리끼리만 조용히 송편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싶어도 오늘은 참아야 합니다. 주인사네의 성격은 한 번 마음 먹으면 꼭 해야만 하는 성격이었는지라 손님이 있던 없던 꼭 그날 송편을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사네는 아내에게 이야기하였어요. 부인,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소. 내가 한 번 잠들면 쉽게 깨지를 않으니 긴 끈으로 내 음랑을 묶어서 반대편 끝자락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으리다.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치고 나면 가만히 들창 아래로 와서 그 끈을 살짝 흔들구려. 그러면 금방 내가 깨어 소금 장수 몰래 조용히 나와서 송편을 같이 먹는 것이오. 어떻소? 이러면 완벽하지 않겠소?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자고 음락하였어요. 하지만 부부의 은밀한 이야기를 소금 장수는 모두 엿듣고 있었어요. 주인사네가 사랑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더니 소금 장수에게 잠자리에 들 것을 청하였어요. 소금 장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자는 척하자 사내도 자리에 누워서 끈으로 자신의 음랑을 묶더니 들창문 밖으로 내놓는 것이었어요. 이에 소금 장수는 모른 척하고 잠자코 주인사네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어요. 조금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주인사네는 깊은 잠에 빠져 우레와 같이 코를 골기 시작하였어요. 머리가 닿자마자 골아 떨어지는 것을 보니 밭일을 하느라 무척 고단했나 보구만 소금 장수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잠들어 있는 주인사네를 슬쩍 흔들어 보았어요. 주인사네는 이미 깊은 잠에 빠진 터라 소금 장수가 조금씩 힘을 더 주어 세게 흔들어도 깨지 않고 그대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소금 장수는 사내의 몸에 묶인 끈을 조심스럽게 푼 뒤 자신의 음랑에 묶고는 잠을 청했어요. 한참이 지나자 창문 밖에서 끈을 잡아 흔들기에 소금 장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등잔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 소금 장수는 얼른 입으로 불어 등잔불을 꺼버렸어요.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송편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던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불을 끄면 어떡합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데서 떡은 또 어찌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소금 장수는 목소리를 낮고 조용하게 깔아 주인사네인 척 조용히 이야기하였어요. 사랑방에 불빛이 비치면 소금 장수가 깨지 않겠소. 어두워도 송과 입이 있으니 더듬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을 것이오. 송편은 내게 주고 조심히 들어오시오. 아내는 어두운 방 안을 더듬으며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금 장수와 주인집 아내는 어두운 방 안에서 송편을 더듬어가며 배불리 먹었어요. 기왕 이렇게 떡도 먹고 배도 부르니 우리 다른 떡도 한번 맛봅시다.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사랑방에 손님이 듣고 깨면 어쩌시려고요? 소금 장수는 주인사네가 우렁차게 코 고는 소리를 내며 자는 것을 듣고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저 코 고는 소리 안 들리시오? 저 사람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위인이오. 그리고는 주인집 아내의 옷을 벗기고 누워서 온갖 재주를 부리며 현란한 기술로 힘차게 잠자리에 임하니 주인 아내는 몇 번이고 매우 흡족해 했어요. 격정의 시간이 한참 흐르고 소금 장수는 이제 속이 후련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사랑방으로 조용히 돌아갔어요. 소금 장수가 창문으로 밖을 슬쩍 바라보니 이미 먼동이 터오고 있는지라 자리에 눕지 않고 바로 자신의 짐을 챙기고 옷을 갇혀 입고는 그때까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주인사네를 깨웠어요. 주인장 재워주셔서 고맙소이다. 새벽 닭이 울었으니 나그네는 이만 떠나겠소이다. 다음에 또 지나칠 일이 있으면 들리겠으니 잘 지내고 계시오. 감사의 뜻으로 소금 한 대는 드리고 가리다. 라고 말하고는 바람처럼 집을 떠나갔어요. 그 바람에 잠에서 깬 주인사네가 생각을 해보니 아내가 송편을 만들어 깨우기로 하였는데 새벽 닭이 울도록 깨우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음랑을 묶었던 끈 생각이 떠올라 그곳을 만져보니 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선비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안방으로 들어와 아내를 보니 깊은 잠에 빠져 쉽사리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부인 일어나 보시오.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당부했거늘 어찌 아직까지 소식도 없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까닭이요? 남편의 역정에 잠이 깬 아내가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어요. 이게 무슨 아님 밤중에 시나락가 먹는 소리십니까? 한밤에 송편을 다 먹고 조금 전까지 다른 떡도 먹자고 그렇게 밤을 지새워놓고 서방님이야말로 이제 와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사내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배부르게 송편을 먹었다니? 아내는 애써 잠을 쫓으며 벌떡 일어나 앉아서 조금 전에 끈을 잡아당겨 흔들고 불을 끄고 떡을 먹고 그리고 현란하고 힘찬 잠자리 이야기까지 모두 남편에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내는 뒤로 털썩 주저앉더니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놈이야. 그놈의 소금장수로구나. 웬수같은 소금장수놈이 기어이 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송편과 내 아내를 모두 맛보고 갔구나. 아이고 이렇게 원통하고 분할 수가. 하고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아내는 비로소 상황을 깨닫고 중얼거렸어요. 생각해보니 어째 괴이하다 생각이 들긴 했었지. 그렇게도 기교를 부리고 힘차게 자란다 했더니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랬었구려. 아내의 말을 들은 주인사 내는 기가 차고 말문이 막혀 문을 박차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전하네요.